안녕하세요. 다육의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를 부탁해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번주에는 20% 할인을 해드리고요. 할인도 해드리고 방문 고객님들한테는 기존에 20%를 할인을 해드렸었는데요. 나오셔서 구입하셨을 때 10만원 이상이면 30% 할인을 해드리고요. 10만원 미만은 그대로 20%를 할인을 해드리고요. 카드 결제는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 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육이를 부탁해는 또 방문 고객님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셔서 예쁜 아이들 좀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폴어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문 군생으로 되어져 있나 봅니다. 이게 폴어러브가 이렇게 크게 군생은 못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까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큰 이게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앞에가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8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4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합니다. 에이핑크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 색감 정말 끝내주게 빨갛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사과꽃도 있는데요. 가격은 그냥 6,000원 합니다. 기본풀분에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자구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얼굴이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6,000원 하니까 4,8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토레스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아, 이거 묵둥이죠. 묵어진 아이예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다 완전히 굳혀지면 색감 많고요. 이게 층수를 많게 올라가, 묵어지더라고요. 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6,400원이면 토레스 묵둥이들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제스타가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5,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4,000원, 5,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비유가 가격은 오, 아비유 꽃 폈어요. 오, 이 아이도 한참 만에 꽃이 피네요. 어머, 색감 이렇게 빨갛게 폈어요. 꽃대에서도 이렇게 솜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머, 세상에 꽃이 폈네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네요. 와, 색감하고 다르게 이렇게 예쁜 꽃을 핍니다. 여기는 노란색이 피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노란색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어머, 세상에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세상에 산딸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꽃, 송이도 솜털이 있다는 거. 2두,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만 원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이 아이들도 있고요. 토동이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아이들도 6,4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뭘까요? 제이드 블루일까요? 6,000원에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임부리, 카타금 가격은 이 아이들이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 굳혀지고 있죠. 하얗지고 있네요. 굳혀졌어요. 8,000원 하니까 6,4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너블리 금인데요. 이게 이제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목대에서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요. 3두도 있고요. 이게 조금씩 섞였어요. 이게 전부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16,000원에서 20% 할인을 하게 되면 훨씬 가격은 착하게 구입 가능하시고요. 미세스 쿤베에도 이런 묵둥이가 있어요. 미세스 쿤베 이렇게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크림티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금 키워서 조금 더 굳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노제트가 크림티가 이렇게 군생이 많이 얻거든요. 그런데 3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붉은 별은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이렇게 이거는 약간은 빨간색 톤이 있어서 네티지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시밍도 있습니다.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 3두도 있는데 많이 굳혀져서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화이트팜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4두도 있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큰 4두도 있어요. 3두도 있고요. 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6,4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콜라리 하트가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콜라리 하트는 아직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거든요.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들 굳히면서 자구는 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사탕하고 살짝 다르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화이트 스와는 이 아이들도 얼굴은 좀 작게 되어져 있어요. 투명하게 이렇게 젤리젤리하게 이런 아이들은 바뀌는 것 같아요. 노제트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구들은 많이 품어주고 있어요. 8,000원 하니까 6,4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퓨어러브가 대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8,000원 합니다. 9cm 뿔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삼두, 삼두, 사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죠. 파스텔이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해요. 파스텔이 2, 4, 6, 6. 이게 칼두도 있습니다. 이거 파스텔 물들면 너무너무 다 예쁘잖아요. 여기는 철화가 풀린 듯 여기서 분질을 해서 이렇게 3개가 되어져 있어요. 큰 얼굴 2개나 있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분질을 한 건지 철화가 풀린 건지 사두 입고 이두 입고 이거는 얼굴 크게 오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풍성한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4,8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옐로핀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옐로핀 8,000원 이게 삼두, 사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전체적인 색감은 노란색 끝 라인 쪽으로 피멍으로 물들면 예쁘고요. 헤라가 가격은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8,000원 합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많이 굳혀져 있죠. 통통합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사두로 되어져서 얼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또 한번씩 키워보세요. 색감 물들어서 예쁘고 가격이 일단 착합니다. 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엔젤링 금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2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색감 많이 예쁘게 발현이 되어져 있죠. 끝 라인 쪽으로 더 진한 색감으로 붉은 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생얼로 키우셔도 괜찮지만 이게 금으로 키우셔도 빨리 자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쁜 색감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볼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8,000원 하니까 이런 아이들도 6,4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피치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몸값이 살짝 있던 아이들이죠. 여기 지금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있습니다. 이거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금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펄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게 2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할인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스티 철한데요.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생얼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핑크빛도 돌지만 이렇게 살구빛도 돌아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하얀 이게 화분에 신겨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림보도 있는데요. 림보는 미녀의 발걸음이죠. 2만원 다 판매되고 이렇게 세프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거는 4두, 이거는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만6천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1만6천원에 할인을 해주셨으니까 할인폭이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래시라이트가 가격은 1만2천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물들으니까 굳혀지니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나타냅니다. 1만2천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줄리 모란도 있습니다. 줄리 모란도 가격은 이 아이가 할인을 해서 1만6천원으로 해주셨습니다.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고요. 이렇게 큰 아이도 있습니다. 세프트가 있고요. 리바트 금인데요. 리바트 금은 정말 빨갛고 예쁩니다. 정말 이 아이들도 처음에 나올 대본값이 있었는데 아 정말 빨갛고 예쁘게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가성비 짱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인데 이렇게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처음에 2만원에 소개해드렸는데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가격에 비해서 값어치를 훨씬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예요. 8천원 아니까 6천4백원이면 구입 가능하시고요. 방울복랑금이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살짝 목말라 하지만은 가지수가 지금 한 번 육뚜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예뻐요. 8천원 아니까 6천4백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프트가 있습니다. 살사 베르테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더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 자구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거가 기준으로 3만원 합니다. 주스는 3개, 4개 다 달아줬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이게 이제 할인 받으시면 2만4천원 하기 때문에 너무 괜찮죠. 이렇게 대품은 기본적으로 3만원에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스도 많고 훨씬 더 큰 아이들. 살사 베르테도 이렇게 있습니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춥수가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가 지금 10cm,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5두로 되어져 있고 6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다 묵둥이에요. 묵어져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올렛퀸인데요. 이 아이들도 바이올렛퀸도 이거는 살짝 변이가 돼서 금으로 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노제트가 금처럼 이렇게 러블리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8천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6,400원이면 가격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굳혀지면 입장 작게 통통하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이렇게 두스가 많거든요. 너무 괜찮죠. 이거 쭉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두스도 많으면서 많이 굳혀져서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밀크샤벳인데요. 와우 색감 너무너무 예쁘네요. 투포트 남아져 있거든요. 4두로 되어져 있어요. 밀크샤벳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투포트가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얼마일까요? 밀크샤벳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할인을 해주셨었는데요. 2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네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할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포트가 일단은 있습니다.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안젤리나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젤리나만의 노제트로 굳혀져 있어요. 3두도 있고요. 2두는 얼굴이 확실히 크죠. 2두도 있습니다. 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6,400원이면 정말 가격 착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마케베니아 금인데요. 이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안쪽에서 이 아이들도 하협이 지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야무지게 다 젖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6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4두, 5두 이거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이 만원하니까 오 이런 군생이 8,0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베네디 금이라는 아이예요. 새로 나온 아인데 빨갛게. 그런데 지금은 노제트가 다 커져서 많이 얼굴이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꼭 사과가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죠. 만원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 이렇게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고요. 전부 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 노제트 너무너무 예쁩니다. 빨간색, 색간도 예쁜 빨간색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인보우 샬롯인데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할인받으시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라피네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꽃대가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라피네 4,000원 외두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탑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 나오고 있어요.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충수도 많고요. 얼굴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아이고 요건 이제 완전히 동글동글해서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바닐라비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자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품어주고 있어요. 5, 6개 이상 품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2개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완전히 굳혀지면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그래도 요거 묵둥이들은 아직도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죠. 바닐라비스나 원종이나 묵어진 큰아이들은 다 몸값이 있더라고요. 프리티 우먼인데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어요. 프리티 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통하게 얼굴 크게 굳혀지고 색감 살구빛이나 핑크색빛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잔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조 철화인데요. 한조소 한조소 6,000원 합니다. 요게 이제 폴분에서 이제 막 형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조금 더 크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덕양 갈마기인데요. 요게 덕양 갈매기가 5,000원 합니다. 요즘 뭐 가격이요. 너무너무 가격이 다 착해요. 요렇게 10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 5,000원 그러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스위티 가든인데요. 어메 요 아이 빠졌어요. 물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빠졌네요. 4두로 되어져 있어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렌지 콜라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죠. 이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만원 합니다. 요거 층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노제트가 완전히 잡히면 예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더 잡히겠죠. 만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 가능하시고요. 요기에 달피나 달피나가 이런 군생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철화가 풀려서 요렇게 군생이 되었을까요? 딱 한 포트가 있는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에비앙로즈 요게 에비앙로즈가 가격은 1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이렇게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들 묵둥이고요. 파랑새가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3,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다 굳혀져 있죠. 요 정도면 굳혀져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고요. 멕시코 로즈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콤펜시온도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모모카 모모카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는 누굴까요? 미나일 것 같아요. 미나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을까요? 미나인데요. 요 아이 한 포트가 딱 있습니다. 묵은 둥이가 되면 요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지나 봅니다. 오 6두인데요. 요 한 포트가 딱 있거든요. 10cm 풀분 오 7두 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네요. 오 정말 대단한데요. 요 미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골든 글로우도 가격은 12,000원에 요게 3두 요게 아가까지 3두로 한 포트 있고요. 샤인 브라이트 가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두수는 요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죠.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예뻐요. 얼굴 요즘 요 아이들이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유 예뻐요. 5,000원 하니까 여기서 화련받으시면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거 색감 좀 보세요. 아르케인 너무너무 예쁘죠. 3,000원에 두 포트가 있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귀엽고요. 타인은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000원에 있어요. 사두도 있고요. 요렇게 세 포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두수가 이거가 제일 먼저 찜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겠죠. 12,000원에서 요거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9,600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옛날 다익이라고 합니다. 탑핑크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이 굳혀지면서 자구도 이렇게 두 개나 더 품어주고 있는데요. 요게 노제트가 동글동글하게 많이 잡혀져 있죠. 요 노제트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이런 네들탄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스푼 모양을 하면서 감아져 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탑핑크 6,000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4,800원이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파트리크도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오두도 있고요. 조금 더 있고 3두로 되어져 있어요.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12,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시고요. 블루드래곤 가격은 4,000원 합니다. 블루드래곤이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안쪽에 요렇게 봉황처럼 몰고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요 아이들 4,000원 4,000원 어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미다스가 있는데요. 미다스가 예전에 몸값이 있던 아이거든요.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 저도 키우고 있지만 베란다에서도 잘 성장을 했고요. 요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들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입장은 다 짧아졌고요. 요게 손톱이 진하게 이 시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손톱 라인이 진해서 요게 색감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예뻐요. 요거가 가격은 없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아마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 자라 고사도 항상 같이 소개를 해드리죠. 4두도 있고요. 요거는 7두로 도 있어요.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합니다. 요거는 누굴까요? 요렇게 6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름은 없는데요. 5두 6두로 다 되어져 있고요. 베이비 핑거 3,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겠죠. 황금 염자는 가격은 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릴리 패드도 요아이들 가격은 4,000원 에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모주의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다 굳혀져 있어요. 요런 입장들만 그냥 제거해주시고 분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동그랗게 모주에서 동그랗게 자고를 품어주고 있고요. 흑사금도 요거 8,000원 에 삼지마 가나이 흑사금 8,000원 에 있고요. 연봉도 가격은 요아이가 3두로 되어져 있죠. 이게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분도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번호 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도 있고요. 가격은 3만 5,000원 에 해드렸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예쁘거든요. 14번 이 있고요. 6번 이 있고요. 요거는 빨간 톤 인데 색감이 아 아니 숫자가 없습니다. 이거 8번 으로 되어져 있고요. 9번 이 있습니다. 요렇게 색감은 거의 5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13번 요게 9위나 요건 다 똑같습니다.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요렇게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12번 11번 10번 노란색 아유 너무 해보죠. 해바라 여기 꽃 있고요. 요거 16번 빨간색 목단 꽃이 있는 것 같고요. 16번 해바라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요렇게 소분 요정도 남아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란타도 요런 아이들 6,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위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